안녕하세요. 헤이스섬머입니다. 오늘은 샤넬의 블루드 샤넬 리뷰하겠습니다. 샤넬, 블루드 샤넬 오 2% 블루드 샤넬은 자몽과 생강의 신선하고 깔끔한 오프닝에 이어 부드럽고 스모키한 청량한 남자 스킨 향이 우아한 꽃향인 자스민의 달콤함과 조화로운 남녀공용 향수입니다. 블루드 샤넬은 전반적으로 남자 스킨 향이 미세하게 있지만 거슬리지 않으며 중성적인 청량함이 클래식하며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단 잔향으로 갈수록 시원한 패츌리와 스파시한 넘맥이 부각되며 우아한 듯 청량하고 포근한 느낌이 고급 바디워시를 사용한 후의 깨끗함으로도 느껴지며 사계절 무난합니다. 20대 이상 남녀 직장인들의 데일리 향수로도 추천드리며 캐주얼 정장 모두 잘 어울립니다. 떠오른 이미지는 배우 이종성 님과 김태리 님이 연상됩니다.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입니다. 같은 브랜드 샤넬의 알리루 오모 스포츠가 바닐라와 통카빈의 풍성한 달콤함과 청량한 오렌지 향이 조화로운 달달한 듯 시원한 향이라면 블루드 샤넬은 고급 바디워시를 샤워를 한 후에 중성적이고 시크하고 고급스러운데 달콤한 남자 스킨향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블루드 샤넬 오드 퍼퓸은 여성분들이 써도 무방한 중성적인 느낌이며 샤넬의 알리루 오모 스포츠는 남자 직장인분들의 정장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손목 안쪽보단 팔목 바깥쪽에 각 유액씩 뿌려주시고 살짝 두들려주시길 추천드립니다. 향이 필요한 순간에 남성분들이라면 넥타이 안쪽과 목뒤 카라 쪽에도 뿌려주시면 확산력에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